이 슬픔과 회안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바람이 점점 더 지금은 건물 뒷편으로 자리를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. 이 슬픔과 회안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. 와, 이 슬픔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